국민이 이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손으로 기어서 한번 해주십시오. 기어서 한번. 손으로 양손을 들이셔서 기어서 한번 표시해 주십시오. 앞으로 10번 표시해 주십시오. 앞으로 가슴내에서 기어서 한번 해주십시오. 개파 패권주의는 말 잘 듣는 사람만 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국민이 이기는 선거입니다. 국민을 다시 꿈꾸게 하겠습니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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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의 적임자 누굽니까?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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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임자 누굽니까?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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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이 이긴다! 기댄다! 롤 한글자막 by 한효정